나아비? 윤화비? 도약이? 어 양도요? 어 근데 너가 왜 이래? 너가 왜 이래? 그래서 내가 생각해봐 나아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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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안녕하세요 박재원입니다 말 잘 부탁드립니다 양도혁입니다 너가 내 첫사랑이야 근데 내가 너가 내 첫사랑 I'll file 나도 피할 수 있는데 엄마가 내 첫사랑 quanto 나에게 진심이 넌 내 첫사랑 그리고 나에게 진심이 지금 내가 낫냐는 법 그리고 나에게 진심이 넌 참 좋은 사람이었어 난 지금 예쁘게 연애를 하려기 없어 넌 참 좋은 사람이었어 welcome home